들숨을 쉬고 단숨에 물속으로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고 올라오는 해녀. 1분 남짓하는 시간 동안 이뤄지는 이 유려한 몸짓은 해녀들의 오랜 숙련에서 나온다. 물질 기술은 바다 환경에 적응한 해녀들이 빚어낸 아름다운 몸짓이다. 바다에 해녀들의 숨비 소리가 가득하다. 물질하는 동안 참은 숨을 토해내는 삶의 소리. 잠깐의 휴식 끝에 다시 물속으로 들어간 해녀는 노련하게 바다 밭을 헤집고 다닌다. 이런 해녀들의 물질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해녀의 존재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역사가 깊은데 조선시대에 이르러 현재의 형태로 변화했다. 물질은 인간이 자신의 몸을 이용해 해산물을 채집하는 매우 원시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어로해입니다. 해녀들이 작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계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어떤 생태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그 바다 환경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서 지식을 꺼내서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계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물질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물질은 성장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익힌다. 제주의 아이들은 일고여덟 살 무렵이면 헤엄을 치며 물과 친해지고 열 서너 살쯤 두렁박을 의지해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열다섯 살 무렵엔 본격적인 바다 속 물질을 시작하고 10대 후반은 독립적인 해녀로 성장하며 40세 전후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뼛속까지 자연스레 물질을 익히는 것이다. 시대가 변해 지금 해녀에 입문하는 이들은 조금은 빠른 과정을 거친다. 해녀 직업 양성소인 법환 해녀학교. 해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물질을 배웠고 해녀가 되기 위해 찾는다. 하지만 배우는 과정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다. 해염도 못 치는 분들이 종종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담을 짓고 이렇게 물속에 사지는 데서부터 걸음마부터 이렇게 시작하면서 좀 헤엄치면서 그다음 단계별로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작업 이런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하고 나면은 못하는 사람 없이 전부 다 이제 아주 잘했던 사람이나 못했던 사람이나 똑같은 실력. 네, 그렇게. 십 수년에 걸쳐 수련하던 예전과 달리 몇 달 만에 속성으로 배우는 해녀 과정은 숙련도가 예전과 다를 수밖에 없다. 정식 해녀가 되기 위해선 교육을 끝내고 난 뒤 각 어촌계에서 인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생각보다 잠수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눅눅지 않지. 네, 눅눅지 않고 눈이랑 기랑 이런 거 자기 신체 관리, 감기 안 걸리게 하는 관리도 자기 철저히 해야 되고 이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직접 해보면서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들과 이런 걸 많이 이해했던 계기가 됐었던 거 같아요. 살면서 앞으로 삶에 많이 고난이 왔을 때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나면서 저도 잘 이겨내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숙련된 해녀와 입문자는 기량은 물론 호흡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숙련된 해녀가 한 번 잠수해 30초 가량 작업을 하는 반면 입문자는 15초 남짓에 그친다. 거침없이 뛰어들어 바닷속을 헤집고 능숙하게 해산물을 건져 올리기까지 상곤 해녀의 물질은 한 호흡으로 리드미컬하게 이루어진다. 그런 거 한 3, 4년 해감심은 아니 그래도 자꾸 자꾸 해야지 허다가 말고 허다가 말고 하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해야 젊은 때는 그냥 그것이 막 그냥 숨도 가면 깊은 데 갈수록 숨이 나와. 촘하죠. 그래서 얕은 데는 못 촘아. 때로 12m 이상 되는 곳에서 2분 이상 잠수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3, 40초 작업 후 휴식을 취한다. 서너 시간씩 지속적인 작업을 하는 해녀들에게 오래 숨을 참는 것보다는 작업의 효율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물질 기량에 따라 상군, 중군, 하군 해녀로 구분된다. 숨만 잘 참아 땡긴 상군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 기술에 따라 들어가면 빠른 시간 내에 물건도 많이 잡고 저기 얘기는 빨리빨리 동작도 빠르면서 물건도 많이 잡으면서 같은 예를 들어 한 시간이라면 우리가 하군 잡는 거 하고 상군 잡는 거 하고 한 시간이라면 전진 차이래요. 한 어총계에서 이뤄진 해녀들의 물질 형태를 보면 그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상군과 중군, 하군에 이르기까지 작업 시간과 작업 양이 다르다. 특히 물에 들어갈 땐 오랜 경험으로 저마다의 독특한 적응 방법을 채득하게 된다. 몸을 순환을 해야 돼. 순환을. 좀 서서히 아픈데보다 차근차근 들어가야 나중에 깊은 데 들어가도 아무 지장 없이 들어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배 타고 물질하는 사람들도 있어 배 타고는 바로 깊은 데 바로 들어갈 건데 그래서 그런 데는 그냥 바로 들어가게 다 숙달을 하고 들은 사람들도 어떤 식이냐면 그 이제 깊은 데 바로 들어가려고 자기만의 다 방법이 있어 침을 귀에 담는다든가 이제 물로 찌는 거야 물을 좀 담그는 거야 귀를 이제 그 순환하는 거지 물질은 이른 봄에 시작해 여름에 금체기를 거쳐 매우 추운 때를 제외하곤 사계절 이뤄진다. 해녀들이 참수를 한 후 단숨에 해산물을 건져 올리는 건 바다 지형에 매우 능숙하기 때문이다. 해녀들은 바다의 생태 지식자들로 바다 밭을 훤히 꽤 뚫고 있다. 이제 밭일 하듯이 밭에 가서 어느 지역에 가면 뭐가 잘나는 거 있잖아요.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근처에 뭐가 잘 자라고 또 어느 근처에는 또 소라 잘 자라고 성게 잘 자라고 해산밋는 거 따로 있고 천초 나눈 거 따로 있고 다 그렇게 구분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잘나는 뭐가 다 있어요. 바다의 지형과 해산물의 위치 물때와 바람의 방향에 따른 날씨의 변화 등 이런 지식들은 스스로 터득하기도 하지만 해녀에서 해녀로 전수됐다. 해녀들이 작업 기술도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서 선배가 후배에게 전해주는 그런 도제식의 그런 학습이 이루어졌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스스로의 몸을 도구로 작업을 하는 제주의 해녀. 오랜 작업을 통해 해녀들은 바다의 최적화된 몸으로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냉 적응 능력이다. 보통 사람들에 비해 임계수온이 2에서 4도 낮고 기초 대사율은 높아 겨울에도 작업이 가능했다.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면 옷을 입고 사시사철 잠수를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수십 년 전에 하기 때문에 어떤 집단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한냉 적응 현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그 70년대 이후에 우무 잠수복을 그 사람들이 이제 입기 시작하면서 전체로 사라졌죠. 그 적응 현상이. 그건 아주 그 해녀에서만 발견된 아주 독특한 현상입니다. 추위에 견디는 능력은 오랜 세월에 걸쳐 몸이 바다에 적응해온 결과다. 고무옷의 등장으로 겨울에도 오랜 시간 작업이 가능해졌고 추위에 참는 능력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물질 능력에 변화가 온 건 아니었다. 제주도 고령 해녀분들의 전신 내안성이 사라졌나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모셔서 평가를 한 결과 전신 내안성은 조금 약해진 거는 맞는데 오히려 얼굴이나 손이나 발 부위에 국소 내안성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게 실험적으로 밝혀졌고 또 기존 고령 나이대의 다른 할머니들에 비해서 추위에 굉장히 강하다라는 게 실험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바다의 순리를 거스리지 않는 자연 친화적인 채집 기술. 더 좋은 장비가 등장했지만 해녀들은 여전히 오래된 도구와 스스로의 몸을 이용해 느리고 천천히 내 숨만큼만 작업을 한다. 이제 해녀들이 없어진다 해서 스쿠버 다이버가 들어가면 이분들이 단시간 내에 많은 것을 생산하겠죠. 물론 소수가. 그리고 자원보전에 대한 노력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뤄져야 되는데 그러면 소수의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물질을 생산했을 때 그 사회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있는 해녀들이 갖고 있는 공동체 문화도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갖지 못해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누구나가 조금씩 마을 주민들이 해녀들이 조금씩 얻어가면서 같이 이용하고 같이 나누는 그것이 바로 제주의 공동체 문화고 그걸 보여주는 것이 제주 해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적응해 물질을 익히고 그 바다밭을 일구며 평생을 살아온 제주 해녀. 시대가 변해도 변함없이 오래된 방식으로 물질을 하는 건 바다를 아는 자들의 지혜로운 고집일런지도 모른다. 자연과 벗과 공존하는 생태주의자 해녀들의 숨결이 오늘도 바다 위에 퍼져간다.